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기계식 키보드가 붙어있는 맥북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맥OS가 지금 동작하고 있죠 아래에는 키보드까지 있고 그래서 이거 보고는 와 이게 뭐야 라고 하실텐데 이건 사실 키보드에 화면이 붙어있는 이전에 소개했었던 쿰시 K2의 후속자 K3 모델입니다 상단에는 IPS 패널에 13인치 화면이 들어가 있고요 옆으로 넓적한 화면이라 위아래가 좀 좁은 형태입니다 마우스를 이용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터치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터치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상단에 있는 이 화면은 각도 조정이 가능한데요 근데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올릴 때는 그냥 잡아서 올리면 되는데요 근데 넘길 때 잘 안 넘어갑니다 이쪽 부분에 보면 누르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누르면서 넘겨야 돼요 그러지 않고 억지로 넘기면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각도 조정은 보면 지금 1단계 2단계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완전히 세워서도 사용할 수 있고 조금 살짝 넘긴 상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간 어느 정도 퍼티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할 수 있어요 키보드는 옐로우 키 스위치를 사용하는데요 키 타이핑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기계식 키보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했던 K1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키보드가 약간 좀 플랫한 느낌이라서 이렇게 타이핑할 때 그런 기계식 키보드에서 주는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옐로우 키 스위치를 사용해서 소음도 좀 작으면서도 반말력도 괜찮고요 타이핑할 때 이렇게 자꾸 두들기게 만드는 그런 느낌 좋은 키보드입니다 여기 보면 빛이 여러 가지가 들어오는데요 RGB 효과도 됩니다 측면 부분에도 이렇게 빛이 이쁘게 들어오는데요 양쪽 다 이렇게 빛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펑션키를 누르고 밝혀 조정이랑 속도 조정도 가능하고요 여기는 페이지 업다운을 이용해서 다른 효과들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듬성듬성 빛이 들어오는 이 타입이 좀 더 마음에 드네요 이 제품의 인터페이스를 보면 USB-C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PD 그러니까 USB-C 타입 이용해서 화면 전송이 가능한데요 근데 전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PD 충전을 이용해서 노트북을 충전한다든지 스마트폰 충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단 부분에는 이렇게 각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특이했던 부분이 뒷부분에 보면 SD 슬롯과 마이크로 SD를 넣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확장성을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특이한 거는 SSD도 장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 SSD나 다 장착되는 건 아니고 그리고 B하고 M 타입을 지원하는 그런 SATA 타입의 SSD는 장착이 가능한데요 그것도 또 아랫면 부분에는 랜드 플랫이나 컨트롤러가 안 붙어 있는 타입이어야 돼요 그냥 장착을 해 보니까 양면처럼 이렇게 칩이 붙어 있는 거는 이게 불룩 튀어나와서 장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타입을 맞춰서 장착을 잘 하면 저장 용량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장치에 노트북 연결시키든지 스마트폰 연결시키든지 바로 외장하드 처런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타입을 맞춰서 장착해야 되니까 이게 좀 아쉬울 순 있을 것 같아요 NVM이나 최근에 나와 있는 고용량 SSD를 장착할 때는 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맥북 프로에 이렇게 올려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두 개가 확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나와 있는 노트북들 중에 보면은 노트북 화면을 듀얼로 쓸 수 있는 이런 타입들이 있죠 실제로 키보드가 아래쪽으로 옮겨지고 여기에다가 화면을 넣은 노트북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처럼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맥북 프로에 키보드가 좀 좋아졌다 확인하지만은 그래도 기계식 키보드 만큼은 아니겠죠 기계식 키보드를 사용하면서 좀 타이핑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화면을 통해서 작업을 하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러면서도 영상을 보고 또는 이제 메인 화면에 작업을 띄우고 컨트롤러를 아래쪽에 띄운 다음에 뭐 터치를 해서 작업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사용할 때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게 제가 지금 본체 위에다가 억지로 올려놓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터치패드가 잘못 터치가 돼서 오작동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본체 위에다 이렇게 올려서 이 화면을 쓰겠다고 지금 키보드를 올려놓고 쓰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모양이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따로 탄독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을 텐데요 기계식 키보드 쓸 수 있는 장점은 생기지만 반대로 좀 화면이 좀 작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트북을 모니터처럼 이렇게 세워놓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괜찮은데요 어차피 여기 있는 키보드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상단으로 세우면 이렇게 모니터처럼 이렇게 높게 세울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이 K3를 사용하면은 여기 있는 화면을 이용해서 뭐 이미지 검색을 해서 가져가서 메인 화면에서 작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제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연결시켜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연결시켜서 DEX 화면이 잠깐 뜨기 떴었는데 지금 또 케이블도 바꿔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설명세대로 지금 전원이랑 지금 USB-C 케이블이랑 연결시켜서 스마트폰과 연결했는데 화면이 안 떠요 자꾸 연결됐다 끊어졌다 계속 반복을 하는데요 노트북은 잘 되는 거 봐서는 뭔가 기기 문제인지 다른 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여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는 조금 연결에 문제가 있었어요 윈도우 노트북에도 연결시켜 봤는데요 여기 기본 구성품 보면 HDMI와 USB 포트를 연결시키면은 USB-C로 출력이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걸 여기 연결시키면은 이렇게 화면을 확장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메인 화면이 있고 여기에 보존 화면이 있죠 메인 화면도 잘 제어가 되고요 그리고 아래 있는 보존 화면도 지금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작업을 동시에 띄워놓고 이쪽도 봤다가 이쪽도 봤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사용해 봤을 때는 보존 화면을 이렇게 눕히면은 이게 화면으로는 지금 위에서 밑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IPS 패널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터치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조금 흐릿하게 보입니다 조금 이게 선명하게 안 보이고 좀 흐릿하게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 맥북에서 연결시켰을 때는 이 화면이 좀 더 쨍하고 선명한데요 지금 윈도우 노트북으로 맞추면 1920x720 해상도로 맞춰도 이게 약간 글자가 선명한 게 좀 덜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맥북에 연결시켜서 사용했을 때 좀 더 체감이 좀 좋았고요 윈도우 노트북에 연결시키면은 이게 반응 속도도 조금 느리죠 버벅거리는 게 좀 느껴지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조금 덜 선명해 보여서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윈도우 노트북에도 이렇게 확장시켜서 사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기계식 키보드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좀 간편하게 좀 이렇게 좁은 공간에 사용하고 싶다면 노트북을 덮어놓고 이게 케이블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가져와서 키보드만 이용해서 화면을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 직접 사용해 보면은 이게 터치가 되는 화면이기 때문에 메인 화면과 이걸 확장시켜서 잘 조합 화면을 좀 괜찮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터치를 조작을 하면서 메인 화면 보고 작업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게 화면이 이쪽에 붙어있어도 괜찮은데 이쪽 붙어있어도 넓어서 괜찮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컨트롤러를 따로 뺄 수가 없는 타입이고 메인 화면에서만 무조건 작업하고 이게 듀얼 서브 화면처럼만 사용하게 한다면 이게 좀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사용해 봤을 때는 데스크탑과 연결시켜서 사용할 때 이게 서브 모니터처럼 활용할 때가 오히려 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면서 만약에 자주 띄워놓는 화면을 띄워놓고 메인 화면에는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때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키보드 성능 자체가 괜찮았어요 게이트론 옐로우 키 스위치를 사용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 키감을 좀 좋아해서 타이핑할 때 소리도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도 도각도가 이렇게 입력되는 부분이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 키보드가 좀 마음에 드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다가 화면도 자주 활용하진 않지만 자주 띄워놓는 영상을 띄워놓는다든지 좀 이렇게 좀 인테리어적으로 좀 이쁘게 꾸미는 그런 키보드를 원하신다거나 그럴 때는 사용해 볼 만한 그런 키보드인 것 같아요